안녕하세요. 갱도잇박스의 갱도이입니다. 오늘은 1일 멤버로 자드가 나와줬어요. 자드 안녕. 안녕하세요. 자드라고 합니다. 10화클에서 자주인경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드라 대본이 웃지 말랬지. 아니 저도 소울을 담고 싶다고요. 영웅이 형한테 어떡하라고요. 우리 원래 멤버들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0화클에서 존재감 없음을 맡고 있는 협소예요. 협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네, 윤정희 안녕. 시작합니다. 아, 우리 같이 자드 까마귀로 할까? 한 달 후에 막을 수 있잖아. 아, 그렇지. 얘들아, 죽이지 마. OMG 연습하고 어세시 연습할 거예요. 네,ڈ customized. 차도 안 죽었어. 차도 안 죽었어. 아, 내가 설마 안 죽겠어. 저거 남자가 쪼잔해가지고 좀 놀렸다고? 아 아니야? 아 남자가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수컷이구나 수컷 까마귀 너네 왜 이렇게 바둥대니 앞으로 좀 나오렴 내게 몸이 기내고 나 왜 자꾸 이따길로만 협소 겁나 협소 겁나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어 맞아 저게 무엇 어떻게 살아남은거지? 내가 이건 잘해 이게 잘해 아 진짜 까마귀 고이 만들어버린다 아 참 나 처음에 소개 잘 못했네 그럼 뭐 까마귀 고이 뭐 까마귀 고이 자듭니다 그냥 그 인격 중에 까마귀가 있는거지 축하해 서른다섯번째 인격이 생긴 것을 응 왜 형은 까마귀가 지어도 얘는 본능이 그냥 까마귀 영혼이 있는거지 어 까마귀의 영혼이 오는게 느껴진다 자재야 내 새끼가 새 대가리 짝이는거 알아? 새가 따박으로 새 대가리를 뭘 어쩐다고? 겁나 무서운 연정이 순간 너무 짜증 났어 아니 귀 아픈데 자꾸 요즘 끼고 있는데 막 깍둑거리잖아 나빴네 자드가 잘못했네 자드가 잘못했지 나 나 내가 가져갈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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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얘 좀 가져가 내꺼 가 내꺼 가요 건들지 마라 내 민트 나 죽었어 야야야야야야야 언니 이거 어때? 응? 화이팅 화이팅 킹이 와 킹이 와 야 죽였어 빨리 죽여 오케이 잘했어요 자 과연 시작부터 4명 다 죽을까요 아 왜그래요 아 왜그래요 특히 밥식 아 언니 또 이거 화면 왜이래 아 자드가 죽었어요 자 협숙아 오른쪽 맡아 내가 왼쪽 맡아 나 혼자 4개 다 하면 됩니까? 이건 자드가 이상한 거야 좀비 잡지 말고 그냥 교장 공격하는 대로 끌고 가 켜 자 뭘 할까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뭘 해야지 이거 영상을 써먹을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들 어 자 아수라 나올 때까지 끌어 아수라 나올 때까지 끌으라고요? 아수라가 있어? 그러면 칸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여도 될까요? DEA 자드애교 봅시다 잠깐만요 진짜 물을 왜 엎어가지고 애교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 아이씨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 아이씨 기억한다 다음 아니야 잘하고 있었어 응 다음 네 다음 다음 다음이요 뭐 한다고 했지 그거 해줘 다들 귀신꿈 것도 해줘 손짓발랄하게 마지막에 우웅도 넣어줘 우웅 그거 있어 안해 대사해 아니요 한 번 더 해주면 돼 빨리 해 잘하는 거야 시작 파이팅 후웅 꿈껏떠 귀신 꿈껏떠 웅 시 저거 하라구요 마지막으로 저거 하라구요 저거 아메라네 아메데서 하면 돼요 시시시작 아메리카노 덴데로 바꿔 덴데로 바꾸라고요? 환심 안가다 아 괜찮아 괜찮아 시작 웅 덴데데 그게 뭐예요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에이라이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어도 돼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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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제 인사할게요 하하하하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아녕 바이바이 안녕 자드도 인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서세요 예쁘게 서라고! 아잇 이것들아 시작합니다 이쁘잖아요 안예쁘거든요 그건 이쁜게 아니라 권종이야 그래 다 섞였잖아 무슨 소리야 그게 분위기가 이뻤어 무슨 소리야 웬 분위기 몰라 땡 땡 우실 이까지 한방 날려나? 응? 너? 아 힝 근데 나는 사실 오연지 아니어도 본부라서 다 피해야돼 시끄러워요 아 시끄러워 자드는 그럼 목소리로 활약하세요 어쩔 수 없네요 한숨만 나올 뿐 우리 자드 감 타 자드 감 떼야지 나 렉터로 정보 를 감타하지 말고 지코 를 감타하지마 아악 악물은 알 수, 맛있어? 빗다 안내놔 말고 땅상만 만들어준게 소윤니 응? 맛있어 멋있지? 나야 맛있어 앵멋있어 햇또이야 햇또이 볶음면 앙닭 맛있어 화면 방금 짱무서웠어 고문하나는 우리 내는 뭐 낙찍하셨어